1. 도대체 2. 도대체 2. 도대체 2. 도대체 2. 도대체 2. 도대체 90점으로 훈련병 아무것도 못 들었어 어디서 지금 멍 때리나 아씨 끄르다가 자 간다 아 아 우식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세가 끝나나?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제 바뀌냐?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제 바뀌냐고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제 바뀌냐고 군대 놀러왔어? 칭텀 아닙니다 여기가 아니제 바뀌냐고 욕척 자 나만 군대가 비호야 로딩이 느리다 아 됐습니다 우리 막내 어디갔냐 막내 잡으러 가자 막내 없습니다 누구냐 으으으으으으으 헤헤헤헤 치밀뿐이면 먼저 당하십니다 우리 동기 동기 울프 우리 동기이 오오오오 안맞았어오오 아 안 돼 티넬님 안 돼요 오 또 한 번 썼어 우리 동기가 역시 날려 파다니까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 이 케첩 사실 분 우리 막내는 어디갔냐 막둥이 오 티넬프님 잘한다 언제 이렇게 늘었데요 아 케찹 폭참 케찹 안녕하세요 어디갔냐 우리 막둥이 막둥이 없다 어? 근데 또 이 선배님 오신단 말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불토가... 누가 불토 찾냐 어머어머 오 누구 케빈에서 숨었다 손님 왔어? 어서오세요 어허 어허 이 막내가 보르장머리 없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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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막둥이 이 뚝배기를 그냥 그 막둥이 어디가냐 막둥이 아 토네이도 아 요즘 군대는 신고 많이 가능하던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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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가자 타령 타령 아씨 지난데 잠깐잠 티노프님 잠깐만요 아직 그 그 그 하지마바 윌글 하지마바 여기 걸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고싶어 이거 이거 이벤트 이거 이벤트 갈고리란 말이야 아 아파 뭐야 바베큐야 바베큐야 고기인데 아파 아파 아이 불난다 이거 휘나 많이 나 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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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그 사이에 또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볼꺼야 스루님이 한번도 안걸렸네 스루님이 한번도 안걸렸네 스루님이 한번도 안걸렸네 스루님 깜짝이야 막둥아 스론형 내려와라 스론형 저기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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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없기만해 아이고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잘하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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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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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막둥이가 알려준대로 왔을 뿐이오 저도요 크 Kai omma 먼저 깜짝이야 네네 네네 그냥 죽여요. 그냥 빨리 불러. 그냥 불러. 어디있어. 저기있다. 그냥 죽여. 그냥 죽여. 그냥 죽이면 재미없지. 그럼 둘째 형 살려야지. 고인물이 즐기고 있다. 그냥. 그냥 없다. 켜첩. 켜첩. 아 나 직초 안들었지. 켜첩. 켜첩. 어? 벌써? 야. 야. 벌써. 흐흐흐흐. 흐흐야이라. 그러니까. 나. 내가. 겟라고 할 때는 이거 진짜 잘 했는데. 날ちょっと. 매일 좀 느려. はい. 겟 Reports. 내 gli過 나e cheiono. ㅁ ㄴ. effectivement. 으 야. 어딨나 둘째 어딨나 둘째 어딘지 알려드릴게 알았어 개구나 찾아야지 또 큰형 어디갔나 어허라 살려? 저 망치 저거 장돌이 살인마 저거 대한망치협회 협회장 김망치라고 합니다 오신다 오신다 칩시다 어디 숨었니? 깃털보다 가볍게 아 큰형 말라죽는다 아이고 차패님 차패님 감사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늦었지만 10만 축하드려요 요즘 지금이 없어서 감성 챙겨보질 못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물결표 성님 화이팅이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가슴이 심쿵 내 가슴이 뒤군 ! saute 군 18 마라 고임으로는 안되겠다 고맙습니다 니 자 우리 수로님을 수로님의 영혼을 차패님께 시크!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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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rights Mun 둥글게둑글게를 하자는건가ket 둥글게둑글게 둥글게둑글게 우리 차패님께 우리 behind님의 영혼을 받칩니다 낙을 어 뭐야 흐흐흐흐흫 허현님 뭐야 우리 차패님께 우리 비어님의 영혼을 파칩니다 어 뭐야 회원님 뭐야 아유 가부렸네 우리 막둥이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막둥이가 가는 날 어디서 어디서 케빈의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케빈의 소리가 들렸는데 와 내가 티림프님보다 먼저 죽을 죽을지 여름으로 충격이다 죽어먹고 안죽어 영먹고 엄청난 충격인 것 같다 엄청난 충격인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고인물이 고인물이 고인물을 잡을라하니까 그런거죠 우리 비어님한테 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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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뭐야 왜 이렇게 잘 도망가나요 왜 티림프님 맞아 옛날의 티림프님이 아닌데 아랍파크님 아이고 아이고 마이콜이... 키누프 맞을.... 아니 사실은 아란파크 입니다 아 티누프님 맞구만 사실은 아란파크 입니다 사실은 아란파크 입니다 사실은 아란파크라고 잇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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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니야... 이상도 좋고 자 이제 생존제를 제보하겠습니다 개구개구 개구멍도 안여기고 다 죽었어 이 정도면 개구 열려야 될텐데 포인트도 안주고 포인트라도 주더니 편인한 놈 개구멍도 안여기고 아니요 이거만 빨리 쓰냐 그다음에 왕이 슬아 수로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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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tah.. 본격적으로.. 병fold.. 아.. 아.. 형.. 상대.. 사무증.. 병 30 gyp.. 서로.. enam.. 렛.. 델.. 렛.. 라고.. 티리뿐니... 티리뿐니 감사합니다